목공, 목공 및 DIY 프로젝트 영역에서 무선 전기 브래드 네일러는 다양한 못받기 작업의 정밀성, 이동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는 강력하고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장치는 전통적인 브래드 네일러의 정밀도와 무선 작동의 자유를 결합하여 전문가와 매니아의 툴킷의 필수적인 추가 기능입니다. 기능 쇼케이스 무선 전기 브래드 네일러는 다양한 못받기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기능을 자랑합니다. 무선 작동, 코드와 호스가 없어 탁월한 이동성을 제공함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하거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강력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연장된 작동시간과 일관된 못받기 성능을 보장합니다. 조정 가능한 깊이 제어, 깊이 조정 설정을 사용하면 다양한 재료와 용도에 맞춰 네일 깊이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걸림 제거 메커니즘 빠른 걸림 제거 기능은 번거로움 없이 걸린 못을 쉽게 제거하여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순차 및 범프 발사 모드 정확하고 제어된 못질을 위한 순차 및 범프 발사 모드 중에서 선택하거나 더 큰 표면을 위한 빠른 못질을 선택합니다. 장점 요약 무선 전기 브래드 네일러는 못질 작업에서 정확성과 이동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이동성, 코드와 호스가 없기 때문에 탁월한 이동성이 제공됨으로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하거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사용시간, 강력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오래 지속되는 성능을 보장하고 재충전 중단을 최소화합니다. 정확한 못 깊이, 조정 가능한 깊이 제어 설정을 사용하면 부드러운 목재나 경목 재료로 작업할 때 정확한 못 배치가 가능합니다. 결론 무선 전기 브래드 네일러는 단순한 도구 그 이상입니다. 이는 못 박는 작업의 정확성과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총매제입니다. 가격 범위 및 못 호환성과 같은 고려사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이동성, 연장된 작동시간, 정확한 못 깊이, 빠른 용지 걸림 제거 및 다양한 발사 모드의 장점은 잠재적인 단점보다 훨씬 큽니다. 감사합니다.